그 주제가 내 사주 내가 보기 에요 내 사주 내가 보기 내 사주를 내가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될 거 뭐겠어요 내 사주를 가져오고 내 사주를 꺼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할 것은 식신하고 상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시리즈로 계속 한 달 동안 연결되는 강의에요 한 달 동안 자 그리고 이거는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깊이는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식신이라도 해석이 오행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 그거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얘기 했죠 병진 일주의 이거 식신이죠 병술 일주도 식신이에요 이거 두 개가 다르다구요 이거는 생산과 연결되는 식신이라서 돈 벌다 음식으로 장사를 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식신이 되고 이 식신은 연구하다 유지하다 이런 쪽으로 성실하다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당연히 분위기도 달라요 분위기도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나랑 다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제가 한 다른 강의 뭐 오행 강의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음 식신 식신이 무슨 뜻이냐면은 음식식의 귀신신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신 그 식신이 맞아요 우리 식신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정준아 식신 이민일주에요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르셨죠 그냥 식신이라고 하니까 에이 진짜로 설마 식신 있게 써오고 찾아봤는데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네 촬영 중이니까 삭 피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아이 저 뒤로 가세요 앞으로 지각하시는 분들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식이 식신 말 그대로 먹는 귀신이잖아요 뭐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소리예요 본능적으로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본능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면욕 성욕 식욕 인간의 3대 욕구 다 식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발달된 사람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미쳐요 미쳐요 성격이 나빠져요 폭군으로 돌변한다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식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요 참는 거를 더 잘해요 식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식신은 본능이고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 일간의 의지와 일간의 안에 있는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이 표현된다 의지나 뜻을 표현한다 선생님이 촬영이 되고 있어서 뒷머리가 나오는 게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식신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설명을 안했는데 식신은 뭐예요? 일간이 감옥으로 하지마라 그랬지 아까 일간이 개수인데 수니까 목을 생하죠 맞죠? 아세요? 누군지 알겠어요? 이걸 알면은 해보셨다는 거네 을목을 생하는 이게 식신이에요? 내가 생가니까 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간은 뭐예요? 나의 정신 내 본체를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지가 생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의지나 뜻을 발현한 거예요 발현 식신이니까 뭐예요? 본능적인 나의 순수한 결정체가 나온 거죠 당연히 왜곡이 안 돼요 왜곡이 안 된다 순수하다 식신은 순수를 얘기해야죠 드래곤볼에 보면은 초사이언이 되기 위해서 순수함이 필요해요 근데 베지터가 초사이언이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저렇게 악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나는 순수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통용돼요 순수한 욕심 나쁜거 좋고 나쁨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 본성인 거예요 성 지금 강의하는 게 성이잖아요 성 본성이라고 해요 식신이 내 진짜 본성이라고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순수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더라도 평가가 가능해지죠 순수하게 자기를 드러낸 거니까 나쁜 사람이면 나쁜 면을 다 드러내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식신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탐구적인 성향도 있어요 탐구 연구 파고드는 거 궁금한 거 호기심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진로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 되는 것도 돈 되는 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한 탐구 학문적 호기심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한 거잖아요 내가 내가 가장 중요해요 상관 이거 같이 생하는 것 중에 상관이란 게 있는데 상관은 내가 생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계수가 있고 간목이 있어요 이러면 상관이죠 그쵸 근데 여기 임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생한 거예요 얘한테는 식신이 되고 얘한테는 상관이 되는데 임수가 생한 거예요 내가 생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상관들이 즉흥적이라니까요 내가 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 한 거예요 왜 얘기 한 거예요 얘가 이쁘니까 좋아한다고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이제 하셔야 돼요 식신하고 상관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얘는 순수하게 표현하는데 상관은 순수하지 않다고요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말이 절로 튀어나와 입만 열면 절로 튀어나와 제가 강의를 식신으로 할까요 상관으로 할까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 강의를 다시 보잖아요 놀래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강의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신들린 사람들 있죠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상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상관 있는 사람들이 신들리면 진짜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으면은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얘기해요 달라요 그게 저는 신들린 사람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 있으면 진짜 내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현상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실수 말해놓고 후회하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식신은 그래서 이거는 나의 표현이자 나의 활동이 돼요 나의 활동이 되고 이제 이 식신을 가지고 여러 십성들과 접목을 시키면은 해석이 달라지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상관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할 겁니다 자 표현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발현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식신이 있는 남자를 만나라 여자를 만날 때도 식신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너무 좋다고 이게 없으면은 뭘로 표현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 표현을 해주기까지 알아주기까지 식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자 식신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젤을 생하는 역할 젤을 생하는 역할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사를 이거 이제 평관을 얘기해요 극하는 역할 세 번째는 비겁을 설한다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식신이 딱 보이면은 이거 세 개만 찾으시면 돼요 일단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관 뭐 정관이라고 해도 무반할 건데 어쨌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비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세 가지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젤을 생하면 어떻게 돼요 여유 그리고 결과 활동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결과 재산 증식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식신 생제가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아까 전에 여유롭게 딱 들어오시잖아요 이러고 딱 앉으셨잖아요 식신 생제가 있으면 욕 안 먹어요 안 얻어 먹어요 근데 식신 생제가 안 돼 있으면 태반으로 얻어 먹죠 왜 느껴요 아 이렇게 돼요 바로 그래서 식신 하나만 있다만으로도 복이 있는 거죠 그 우리 옛날에 그 마을에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달린 사람 있죠 식신 생제에요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슬렁 어슬렁 사람들 인사하죠 아이고 막 오셨냐고 대감님 오셨습니까 외인사에요 그냥 높아서 여유가 식신 생제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꺼를 퍼준다는 소리에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만 마을에 있어도 풍요로워져요 그 마을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지주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힘들 때 여기 먹어 이렇게 한다고 식신 생제에요 그게 아름답죠 되게 근데 일관별로 다르겠죠 당연히 이런 거를 하려면 목일간의 식신 생제가 최고에요 목일간의 식신 생제 퍼주는 거잖아 수일간도 괜찮아요 수일간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반드시 재성이 있어줘야죠 근데 식신 생제 얘기하니까 수일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금일간하고 화일간은 조금 그런 풍요와 거리가 좀 있어요 목생화로 되어 있으면 그게 자꾸 퍼져서 다른 마을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커져요 그 마을이 근데 이제 금생수로 식상생제가 된다 이러면 마을이 커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금과 목의 차이로 인한 문제입니다 오행에 들었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식신의 정제를 보면 꾸준함이 형성이 돼요 꾸준함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노하우 내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정제를 보면 당연히 정제하에 연계되면 성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하게 기복없게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계속 심어주는 거에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딱 두 명 그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만나면은 절대로 바람피지도 않죠 바람피지도 않고 책임을 지죠 그리고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뭔가 선물해주잖아요 그럼 여자가 이거 내가 필요한 거였는데 어떻게 알았어 딱 뭐 하나 화장품에 스킨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거 딱 사가지고 선물해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식신하고 정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레이더를 항상 내 여자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정제가 없으면은 레이더는 켰는데 포착이 안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10개 선물해주면 그중에 한두 개 맞는다고 한두 개 고마워 한다고 정제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어 이거 좀 지우고 좀 할게요 정제는 카메라 안 나오게 해서 들어가세요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실소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산증식 음 유지 이런게 형성이 돼요 자 정제를 만나면 최고에요 그래서 식신은 그 십성 10가지 성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게 식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일간을 보호하는 유일한 유일한 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을 보호하는 그거 이제 나중에 평관이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식신 생제가요 또 위치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살짝 깊이로 가는 내용인데 만약에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에 정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에 정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이제 겪고 가고 없고 얘기할 때 이제 월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식신이 월에 있으면은 내가 해서 이만큼의 밭을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시간동안 갈아야되는데 여기 반까지 갔는데 삼십분밖에 안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일을 빨리 해가지고 남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거에요? 두시간동안 해야되는데 삼십분만에 반을 했어요 어떻게 할거에요? 빨리 다 끝내죠 근데 저같은 사람들은 어? 한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띵가띵가놀면서 한시간 반 동안 이걸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식신이 이렇게 월을 장악하는 식신격이 되면은 빨리빨리 하고 나서 더 한다고요 그 이상을 여기까지 갈아요 그게 식신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으면은 이거 채우는게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띵가띵가놀면서 이 재성이라는 공간을 식신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느리게 한다고요 당연히 편의점을 한다면은 식신격에 이런 재성을 본 사람들은 편의점에 납품하는 거 계속 이렇게 그 이상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제격에 식신을 본 사람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쪽이 돼요 물론 이제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더 그런 성향이 강하겠지만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이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뒷풀이나 이럴 때 한번 물어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식신인데 제 식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제의 식신을 본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부모님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이 성실해요 성실하고 경우에 어긋나지 않아요 식신의 정제를 봤다는 건 정당성 있는 경제활동 정당성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연구도 연구는 좀 제외해야겠고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이 식신으로 연구에 대한 결과까지 봐요 정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연구를 막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 투자만 이루어지고 돈은 날려먹고 정제를 보면 연구가 돼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뭐 정의 눈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증까지 받아요 특허까지 받고 문서니까 여기 식신 있는 사람 손 좀 들어 봐봐요 식신 있는 사람 네 식신 있는 사람 맞네 지금 여러분들은 콘서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얘기기 때문에 열강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정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편제 이거 뭐야 욕심 확장 뭐 투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죠 식신하고 그래도 편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식신의 활동에 정당성을 봐야 돼요 정당성 그러니까 식신 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럼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확장하는 개념이 돼요 계속 투자하고 확장하고 투자하고 확장하고 당연히 자산의 규모가 규모가 커져요 내가 하는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편제를 보면은 정제는 계속 커지지 않아요 유지하는 거에서 끝난다고요 유지하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맛집을 하는데 정제가 있으면은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하죠 꾸준히 근데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시간을 늘린다고요 돈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9시까지 하던 거 10시까지 늘린다고 10시까지 하던 거 12시까지 늘린다고요 근데 편제를 보면은 투자해서 확장을 해요 옆에 건물 허물고 그쪽까지 공간을 딱 연결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시간을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편제들이 돈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정제는 겁나서 그렇게 못해요 겁나서 이룰 수 있다는 그 불안함 연애할 때 정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여자를 이룰 수 있다는 불안함에 잘해주는 거예요 편제는 너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아 마인드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편제를 애인이라고 하고 정제를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내 일감과 가까이 있고 청간 지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청간 지지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제가 있고 여기에 편제가 있으면은 내 마음은 내 속마음은 정제처럼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이뻐하고 싶고 이런 데 편제의 마음이 한 행동은 편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청간의 정제 지지의 편제 말은 뭐 청산 유수지 너 아니어도 만날 여자 많아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막상 하는 꼴 보면은 뭐가 더 나아 보여요 모르겠어요 남자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남자라면은 남자라면은 왜냐하면은 이거는 편제 정제가 투간되어 있으면은 결정적일 때 그 찌질함이 나타나요 찌질함 결정적일 때 돈을 안써 말은 막 쓰겠다고 하잖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따줘 이러면은 아 근데 이러면서 바로 말이 달라진다고 내가 너한테 스테이크 사줄게 사줘 이러면 아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말은 아유 돈 아끼면서 써야지 근데 확 지른다고 남자답잖아요 저는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멸종됐죠 남자다운 사람 아니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시대가 남자의 권위가 확 떨어졌잖아요 지금 별로 없어요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 멸종위기 여기 남자다운 분들이 몇 명이나 되려나 음 그래서 어쨌든 편제를 만나면은 내가 식신을 정말 꾸준히 정당하게 불법이나 탈세 이런거 안하고 꾸준히 회원상태에서 이런 운을 만났다 이러면은 자산규모가 확 늘어나죠 이런걸 보고 이제 돈 오 올해 돈 버는 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편제운이 다 돈 버는게 아니라 식신생제가 잘 되어 있을 때 편제운을 만나면은 그때가 돈 버는 운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관별로 다를 것이고 체성별로 다르다고요 체성별로 같은 식신이라도 병진일주일 때가 더 이게 그런 효과가 확 증대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생각하잖아요 생산성을 갖췄으면 근데 병술일주는 아니라고요 이거를 인지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비겁을 설한다 자 식신이 강한데 일관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꾸준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꾸준하지 왜냐면은 보세요 아이 개수로 해줘야지 아 누가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왜 맨날 몸만 하느냐 이제는 수 먼저 해달라 오늘은 수로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자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을묘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식신은 지지의 프리박스가 강해요 이렇게 두개가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해요 개사라고 해볼게요 약해요 자 이러면은 배터리 식량하고 식량은 그냥 배터리가 용량이 크네 장래로 생각하세요 거기에 인성이 있으면 이제 배터리를 계속 채워주는거고 인성이 없으면 배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거에요 자 이렇게 되있으면 배터리가 약하죠 스마트폰인데 용량이 작아가지고 1시간 써도 꺼진 그런 식이죠 근데 나가는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실시간하니까 계속 생하잖아요 물의 양은 작은데 목은 커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신의 활동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돼요 하다가 끊겨요 요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요리를 해서 내가 식당을 운을 하려면 10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해야될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오후 3시에 지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맛이 이상해지죠 점점 당연히 식신들은 음식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약하면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다 맛이 미묘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오늘은 잘 만들었는데 내일은 어때요? 맛이 이상해져 있어요 맛집이면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맛이 아니랬는데 점점 변질이 돼가요 이럴 때 비겁이라는 지지에 뭐 이렇게 해수가 있다 시의 자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크죠 용량이 식신으로 아무리 밀고 나가도 꾸준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형성이 돼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춰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신약한데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지치는 거지 이제 공부하는 게 근데 만약에 신왕하면은 꾸준히 계속 나오죠 저도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한테 더 잘해주겠어요 아니 다 잘해줘요 차별한다고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다 잘해줍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저도 이제 정제 편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은 그렇게 다 잘해준다고 하는데 비겁을 설한대요 근데 비겁은요 보세요 내가 임수로 해야겠다 임계 뭐해 이렇게 있으면은 비겁이 있는 거죠 비는 뭐예요 비견을 얘기하고요 겁은 겁제를 얘기해요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하잖아요 비견겁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수인데 수가 또 있으면 그건 비견 혹은 겁제예요 얘는 당연히 겁제가 되고 얘는 비견이 되는데 자 이 용어가 나오면 탄생 과정을 알아야 돼요 비견은 뭐예요 비견 어깨를 견주다란 뜻이에요 견줄 비해 어깨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나와 동민선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겁제는 재물을 겁탈하다 같은 사람인데 다르죠 이건 나중에 비겁파트 할 때 이제 쟁제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 사이에 병화라는 편제가 있다 재물이니까 내가 내 돈 내가 다스린 재물이잖아요 돈 근데 이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얘들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 돈 가져가려고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자한테 남자가 많은 거니까 경쟁력 있는 여자라는 소리죠 이렇게 비겁이 좀 있어 줘야지 이쁜 여자 만나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여자 만나요 이쁘지도 않은 거 경쟁력도 없는 거 나만 좋아 하는 거 남자가 비겁 있으면은 아주 그 번듯한 그럴듯한 여자가 옆에 항상 있습니다 경쟁력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관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내 여자를 지키는 힘이 있죠 내가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딱 보면 엄청나게 미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여자가 어떤 거예요 내 친구한테 뺏기거나 바람이 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가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리적 작용이라 그래요 분리 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나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 이제 합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합력은 뭐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아니라 뭐 감목이라는 식신이 있다 다 뭐예요? 식신 보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비겁을 설한다는 것은 어 내가 생하는 식신 나의 표현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거니까 같이 함께 한다 함께 결과를 만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리가 뭐 제가 자꾸 연애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다 젊으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저기 연애 얘기하면 안 되는 분이 계신데 자 이렇게 식신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 식신을 같이 생하는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미뤄져요 세 명이서 같이 헌팅하러 술집을 갔어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밀어주는 거예요 내 식신을 얘들이 대신 생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가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도와주는 인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장사를 해야 직원들을 잘 쓰는 거라고요 직원들이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준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지금 이거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없죠? 왜? 얘는 얘는 용량이 겁재는 해수를 달고 있으니까 쎄잖아요 얘는 약해 임술 이렇게 해보자고요 약해요 이러면 주도권이 얘한테 쏠려 있죠? 내 건데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합력이 아니라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식시니까 괜찮아요 내 일을 대신 해주는 건데 내 뜻대로 못할 뿐 얘한테 휘둘리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양이 줄어들어요 양 같이 하는 거니까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주가 좋았죠 농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먼저 다 끝내주고 와서 도와줄게 이러고 도와줘요 비겁이었으면은 그런 생각조차 안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요 남들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제가 화가 있어야지 사회생활 잘하고 잘 섞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화가 없으면 비겁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다 같이 섞여가지고 산다고요 여기에 만약에 화도 없고 토도 없고 비겁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강의실에 못 와요 제가 1대1로 레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중간중간에 근데 겁제보다 기견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어 식신을 쓸 때는 그게 더 좋죠 왜냐하면 겁제가 좀 신약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별로 친하지 않은데 와서 도와주는 개념이 돼요 다른 팀에 있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겁제니까 나랑 다르잖아요 자기식 내가 주도권을 이룰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겁제라는 이름은 뭐예요? 죄를 쟁제한다고 그러니까 나눌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공동의 결과를 뭔가 같이 해놓고 공을 만들었잖아요 겁제니까 내 죄를 겁탈해 가잖아 공을 빼가려고 한다고 분배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지지에 천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지에 있으면 지지에 있으면 지지에 있으면 이제 겁제가 딱 못 튀어나오니까 비교는 비교는요? 지지에 있으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긴 하고 천간에 있으면 조금 경쟁적 구도가 형성이 돼요 경쟁 같이 일을 하는데 누가 더 부각이 되느냐 하나의 영역을 놓고 싸우게 돼요 네 선생님 그게 식신이 없이 겁들과 내중관이 있는거예요? 아니요 식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신이 없으면 제가 얘기하는 작용이 아니라 다른 작용이 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오늘은 식신 계속 이걸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주를 풀 때 풀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이거는 식신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걸 쓰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걸 쓰느냐 세세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같이 살아야지 더불어서 사람 인자 이거 뭐예요 이거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인간이잖아요 인 사이간이에요 사이간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어있으면 태어나서 완전히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면 안 되죠 짐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비견이 많은데 네 비견이 나한테 안 좋은 경향을 붙인다면 그 비견이 이제 그걸 봐야 된다니까 나랑 같이 하는 사람 비견들인지 나랑 따로 떨어져서 경쟁하고 빼앗고 뺏기는 그런 구도인지를 봐야 돼요 네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계절의 오행의 이런 글자의 퇴성마다 작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견이 많으면 일단 좋은 건 뭐냐면 타인하고 공감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친구가 암에 걸리잖아요 내가 암 걸린 것처럼 엄청나게 울어 줄 수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그냥 그 자체로도 왜 얘랑 나랑 영혼이 통해 있는 거거든 비견이니까 내 머릿속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영혼이 소통이 되어 있는 거고 비견 겁재가 없으면은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가 비견 겁재가 아예 없어요 눈물이 잘 안 나요 아 너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에요 울 때 울어야 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안 나오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슬픈데 그게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다 우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이성을 갖추고 할아버지 좋은 데 가세요 막 짤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번 터지면은 또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비견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 그래서 비견을 뭐라고 하냐면 가슴형이라고 해요 가슴형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은 내 감정이 확 북받쳐 오르고요 거기에 바로 동화가 돼서 움직여요 마음이 크게 겁재가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철저하게 냉정해지고 이성을 갖추게 돼요 뭐 임자일주 이렇게 돼 있다 사건 터지잖아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겁재랑 비견은 다르다 그래서 비견인 사람들은 친구에 죽고 친구에 살고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남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고 냉정을 갖추고 틀리잖아요 겁재 말이 비견 겁재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겁재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도 겁재예요 언제든지 변질돼서 나를 칠 수 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은 쟁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미인을 얻는다 대신에 이 미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문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죠 자 살을 제한다 3번 살을 제한다 살은 평관이 이게 일관보다 왕하다 강하다 이걸 이제 살이라 그래요 뭐 굳이 구분하지 말고 그냥 평관 보이면 살 이러세요 그냥 평관은 어 이건 좀 목을 써야겠다 자 요거는 금 요거는 목 음양은 같다 요거는 극하죠 나를 극하는데 사정없이 극하죠 양 대 양이니까 남자를 팰 때 남자가 패하지 사정없이 패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평관은 주도권이 오로지 평관에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에요 자 이거로부터 일관을 나를 지키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식신이 필요하다고 식신만이 뭐 이제 은가는 상관합설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데 식신이 최고의 수성인 이유는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말그대로 장수의 발자죠 장수 칼을 들고 식신이라는 바로 평관을 화각금에서 바로 제압하죠 서로 정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장군감인 거예요 이렇게 식신제살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서부터 눈빛부터가 달라요 막 부리부리하고 총기가 대단해요 어린애인데 어린애같이 안 느껴진다고 다섯살짜린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아빠 그렇게 해야지 아 예 이렇게 된다고요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자 이렇게 살을 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살을 해결하는 거예요 살 살이라는 문제 예측할 수 없는 위협 이런 걸로부터 일간 나의 영역을 지켜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죠 막 일본군 쳐들어와가지고 막 마을 막 쳐보시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이거 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들고 일어나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의병장이 돼요 살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일간이 살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식신을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신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일간이 일간이 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잘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리다 만거죠 총을 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팔에 부상만 입은 거예요 살이 더 열받죠 빡치죠 열받아서 오히려 더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역풍을 맞아요 이게 살을 제하는 능력이에요 식신에 잘 되어 있으면은 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식신제살에 되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내가 뭔가 사고가 터지면 다 여기에 얘기해주면 해결법 다 알려져요 심지어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해요 이제 비견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사업하다 망했어 그래서 식신제사한테 가서 어우 나 사업하다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파산신청 해줘요 이 친구가 도와주는 파산신청하고 나 혼자 하는 거랑 다르겠죠 여기는 파산신청 안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왜 안되냐면서 바로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제압한다고 그래서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열에 대항한 능력이 없죠 회피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식신이 있어야 정면대응이에요 문제에 근데 정면대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살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총칼이 어디서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식신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정면대응을 해도 무찌를 수 있다 막 요리조리 빠져나와가지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치죠 뒤통수는 아니지 뭐 식신이니까 정면으로 치는 건데 해결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사주를 보고 식신이 있으면은 일단은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약간 음침하게 되어 있는 식신들인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침하니까 상상에 맡길게요 음침하다는 건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중요한 거예요 화가 화가 있어야지 이게 음침한 쪽으로 안 가고 밝은 데로 나오니까 내가 숨길 거여도 숨겨지지가 않죠 화가 없는 사람들은 잘 숨겨요 내 본심 내 진짜 속마음 이런 거 병화 하나만 있어도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요 2016년도에 병신년이었잖아요 병화 하나 있었잖아요 이때 이때 사기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이켜요 누가 사기쳤어요? 어 엑스 히 엑스라는 분이 핀테크 이러면서 막 모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대놓고 사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속더라고 근데 결국엔 드러나요 이때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욕먹어요 그걸 왜 당하냐 바보 아니냐 근데 정화가 이렇게 떠주면은 이거는 이제 다 보이는게 아니라 달과 같아서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정유년의 사기를 치면은 잘 먹혀요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들이 불쌍하죠 야 저건 나라도 당했겠다 아직도 불법 다단계가 끊이지 않았대요 정유년의 다단계에 당하면 뭐에요? 불쌍한거에요 야 나라도 당했겠다 병화가 있으면 야 그걸 왜 당하냐 바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잘생겨지고 싶지 않으면 이뻐지고 싶고 정화가 떠있는 밤에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쁜 부분만 보이는 밤에 낮에 만나지 마세요 그 보이기 싫은 것까지 다 보여줘야 돼요 막 잡티 기미 이런거 다 보인다고 이때는 안 보이죠 정화가 떴을 때는 좀 더 복잡하게 가야되는데 자 관이 이렇게 살이 아니라 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 관은 위협이 아니잖아요 식신한테 관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자 만약에 제 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은 내가 축적하고 증시시킨 내 일에 대한 결과 자산이 어떻게 된거에요? 그게 확실하게 보호해 보호가 되는거에요 보호 아까 얘기했잖아요 쟁제당하는 겁지가 있는 남자들은 굉장히 이쁜 여자를 만난다고 근데 관까지 보면은 겁지를 확 제압하죠 예를 들어서 개수에 임수가 있으면 이게 겁지죠 무토가 있으면은 이거 전관이죠 무토가 임수를 제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겁지가 제압이 됐으니까 내가 경쟁력을 갖춘거에요 여자에 대한 이렇게 되면은 보호가 내 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일어나요 보호 이제 그런 이런 위에서 이제 털을 잡게 돼요 식신생자가 되어있는 사람이 관운을 만나면은 털을 잡아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운에 이제 대대손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는거죠 나중에 몇 대를 건너가면은 3대 여기서 3대째 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자식이 인성으로 이렇게 말이 너무 어려워지나?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는데 인성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를 이어 받으면은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거고요 자식이 인성이었고 막 식상으로 되어있다 이러면 바꾸죠 또 조상 내려온 걸 바꾼다고 자 식상 식신은요 식신의 관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관한테 관을 씌운 개념이 돼요 이를테면은 이런거죠 식신이 이렇게 있고 신금이랑 관을 보는데 얘한테는 이게 관이 돼요 그래서 식신을 관을 보면 관의 보호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더 튼튼하게 내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강력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제가 껴주면 더 좋고 식신하고 정간만 되어있더라도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만나는 남편이 어떤 거예요 만나는 남편이 나로 인해서 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나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빛내줘요 관이 있으면은 내 표현이 어떤 거예요 더 빛난다고요 인정받는다고요 살을 대할 때랑 완전 다르죠 살을 보면은 전투력을 갖게 돼요 식신이 살을 보면은 총칼이 이렇게 위협하니까 나도 같이 총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총칼이 아니라니깐요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이게 되어있으면은 작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더 빠르게 되죠 이게 만약에 붙어있지 않고 멀리가 있으면은 멀리가 있으면은 이거 이제 어 이거 바꿔볼까 자 궁이 중요해요 여기 이게 여기가 연이죠 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이에요 항상 일을 하고 있는 남편 근데 내가 식신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뭐 내가 내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남편한테 뭔가를 해주면은 밖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남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죠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내가 식신으로 이렇게 식신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남편을 밖으로 밀죠 밖에 나가서 이거 좀 해 사람도 좀 만나고 밖으로 자꾸 떠다 밀어요 달라요 그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월에 있으면은 가장 나랑 가까이 붙어있는 거예요 월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돈이잖아요 돈 돈이 될 것처럼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아른아른 이런 사주가 비트코일 막 뜬다 바로 하죠 돈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저게 돈이 될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무슨 년이 되면은 이게 안으로 싹 들어와요 올해는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게 시에 붙어있으면은 그것도 가까운 시에 붙어있어도 가까운 거예요 근데 시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궁 얘기할 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궁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죠 뭐 안 했어요 크게 세 가지 얘기 적으면서 하고 있죠 지금 네 번째는 아 이거 저 혼자서 다 이끌어가면 좀 제가 힘에 붙여요 신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인성 안 했잖아요 인성 식상인 인성 보는 거 자 근데 이거는 정인하고 편인하고 나눠야 돼요 식신이 왜 이런 행동들이 가능해지냐면은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관들은 눈치 본다 식신이 눈치 보지 않는다 식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뻔뻔해져요 자 그 뻔뻔해지는 거에 최고봉이 정인을 보는 거예요 정인 근데 이 정인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뻔뻔해지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최고의 정당성을 갖추는 게 돼요 누가 봐도 욕하지 않는 거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도덕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있고 편제가 있어서 자산이 증식이 되면은 내 식신의 활동이 정당했으니까 아주 좋은 자산 증식이 돼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거예요 탈세 불법 이런 거 안 했다고 편인이 있으면은 탈세하고 불법해서 번 증식이 돼요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정인은 뭐냐면은 공식적인 인증이에요 식신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인정받게 된다고 누가 봐도 인정해줄 수 있는 인성이라는 거는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인정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장은 뭐예요 결혼할 때 도장 찍죠 그래서 청간에 정인이 있는 여자들이 도장 찍으려고 한다고 커플링으로 공식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야 사랑하는데 왜 커플링 안 해 이렇게 말이 바로 나와요 결혼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동거만 하자 신고 나중에 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 많죠 정인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싸대기 맞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동식화 하고 싶은 거고 당연히 그 집도 반반 이렇게 공동명의 해야 됩니다 정인이 있는 사람도 권리 주장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식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관인으로 형성이 된다 관인으로 편인은 조금 위험해요 얘는 자 식신이 있으면 무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걸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바로 얘기해요 식신들은 상관들이 그걸 얘기 안 해요 왜 눈치 보느라고 내가 싫다고 하면 얘가 싫어하겠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고 식신들은 싫어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편인을 보면 무장해제예요 어떤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음 개수로 얘기를 해볼까 개수가 을목이 이렇게 식신이죠 내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신금으로 편인이 있다 식신을 바로 때리죠 식신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너무 과다하면 뭐예요 행동이 안 되니까 위축되죠 무대공포증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편인으로 이렇게 막 제압을 당하니까 이게 막 위축이 되죠 바로 공포증에 시달리죠 무대공포증에 그래서 편인이 없어야 돼요 식신이 잘 쓰는 명들은 편인 눈에 가장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기검열과도 같아요 내가 식신으로 내 표현을 하고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편인으로 인해서 검열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거를 변질되죠 식신이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편관이 있는 명들이 가장 위험해요 건강에 바로 직격탄이 날라오고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식신이 잘 되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말 먹을 거를 잘 먹어요 잘 자요 그래서 건강한 건데 이 편관이 있는 명이 그렇게 편인이 와버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바로 몸이 망가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편인 있는 사람들 편인도식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 있으면 오히려 연구에 대한 뛰어난 성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식신 생제가 예를 들어서 일목이 이렇게 식신 있고 여기에 심금이 있죠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왜? 이렇게 건너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가 뛰어난 거예요 다르죠 그게 이제 궁의 중요성이에요 자 질문하세요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반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잘 못 해버린 바람에 지금 다음 팀이 와서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오늘 식신에 대한 얘기 하세요 자기 사주에 있는 걸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식신이 정인을 받는 건 공식인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식신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전략 때문에 그게 힘이 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편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성을 만들어 준다니깐요 만약에 정화가 식신이고 임수가 정인이면 합으로 식신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거는 최고죠 왜냐하면 정화는 이거는 빛과 열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강의했어요 제가 자 근데 임수를 만나면 거의 빛으로 가요 임수라는 어둠을 만났잖아 정화가 더 가치 있게 돼요 빛이 같이 있으려면 어둠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둠이 없는 빛은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북극 가보세요 6개월 동안 낮이 반복이 되는데 잠을 잘 수 있나 커텐치고 아무리 어두컴컴하게 해도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호르몬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진짜 밤하고 낮에는 근데 이거는 어둠을 봤으니까 정화가 아주 강력하게 빛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을목이 어떤 거예요 잘 부각이 돼요 이러면 정인이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식신이 더 빛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식신이 빛이 나요 빛이 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표현 내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가 어떤 거예요 구구절절한 거예요 여자 잘 꼬치겠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잖아 한마디하고 딱 꼬치는데 그러면 그 보통 말하는 정임 목으로 화한다는 건 좀 잘못돼요 아 그거는 화하긴 해요 화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화격을 형성하려면 뭐 밤에 태어나야죠 이민월이라던가 정묘월이라던가 이렇게 봄에 태어나면 화해요 그렇게 되면 봄에 태어나지 않으면 화하려고 하기만 하고 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귓격을 형성하게 돼요 이를 보고 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네 그렇게 태어났으면 제가 모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강의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달라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궁금한 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럼